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 언론과 연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인터뷰 제목을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한 역할을 하길 촉구했다라고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가장 가깝습니다.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장례식이 오늘 아침 치러졌습니다. 웬비어 학생 비극 이후 미국이 북한을 군사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북한 전문가나 방송인이 늘어납니다. 월스윗저널은 오늘도 북한에 관한 다음 스텝이란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미워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진보를 미워합니다. 보수 매체 편집장의 주장입니다. 백악관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을 중국과 미국에 대비한 정책 강연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이상이 아니라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레스를 흠모하는 사람이 많고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인의 평균 나이는 높아지고 인종은 다양해지면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백인 직원이 아시안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은 비슷한 점도 있고 완전히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일단은 추임한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같이 가야지 되는 임기를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은 성품이나 기질도 거의 반대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정책 추구에 있어서의 진보냐 보수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에서는 보수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진보에서는 또 보수로 볼 수 보수의 대안 내지는 보수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굉장히 다릅니다.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이제 그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뷰를 조절을 아주 계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이 두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 내지는 문제 이슈 이런 것을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이 글은 굉장히 보수적인 온라인 매가진 American Thinker라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께서 보시지는 않겠지만 저널리스트라든가 미디어 피플들은 보수의 시각이 어떤지를 참고하는 매체입니다. American Thinker의 편집인인 리그 모란 씨가 쓴 컬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지지를 할 수가 있어 지지하는 사람도 이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글을 그대로요. 윅 모란 씨.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미워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진보를 미워합니다. 조지아주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의 그 캐런 헨델의 승리는 연이어서 지금 진보 가족들을 민주당을 우울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진보가 미워하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4번 열릴 보건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진보는 진보가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기대했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는 기운이 민주당 후보에게 환영의 열기로 다가가고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할 것으로 믿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4명의 민주당 후보 모두 선거 자금이 충분했었고 전국적인 당 차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많았고 모두 트럼프에 대한 심판을 외쳤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체 그 사람 자체만을 민주당 측에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트럼프는 히틀러고 트럼프는 뭐 하우디 듀디고 어린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서부개척시대 서커스 뭐 이런 인물이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매국노다 미국의 법을 위협한다 이렇게 비난들을 했지만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이긴 이 선거는 진보의 판타지를 깨버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보다 트럼프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민주당 후보와 진보 진영을 더 미워합니다. 진보가 그 점을 깨닫지 못하면 2018년에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겁니다. 조지아주의 보통 유권자의 분노는 2300만 달러라는 민주당 후보에게 들어간 선거자금이 지역구가 아닌 전국에서 그 후보로 들어갔던 데서 시작이 됐고 또 거기서 조지아주 유권자의 분노는 끝났습니다. 그 돈이 들어간 것이 많은 돈이 헐리우드이라든가 실리콘밸리에서 갔는데 물론 공화당 후보 돈도 바깥에서 많이 들어왔죠. 지금 뭐 민주당에 4천만 달러를 썼으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다 조지아에서 나오겠어요. 조지아 유권자를 적어도 공화당 후보에게 들어간 조지아주 바깥의 돈은 조지아주 유권자를 깔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 하고 가르치려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사람들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중도다. 우리가 중도를 보도한다 하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스토리만을 내보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CNN 등의 보도 정말 안간힘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자 TV에서 제잘거리는 어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은 날씨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이 나갔고 공화당의 유권자 등록이 성공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겼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이나 실리콘밸리가 뭉쳐서 조지아주 유권자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참 멍청하구만 무식하긴 그만이지 인종차별주의자잖아 당신 게다가 외국인 싫어하지 무슬림도 미워하고 이렇게 헐리우드이나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 하는 말을 듣는 보통 조지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공화당은 그래도 적어도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통 사람들을 깔보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엘리트 민주당 엘리트 그 진보 기간을 이끄는 그들은 보통 미국인에게 대해서 경멸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민주당이 보통 사람 이 보통 미국에서 이제 그 호이폴로이라고 얘기하죠. 일반 대중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가면을 정말로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그런 것을 인식할 때까지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들을 민주당과 위선적인 민주당 진보를 내세우는 엘리트들을 더욱 미워할 겁니다. 이게 그 아메리칸 핑커의 편집인 윅 모란 씨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에서 이긴 물론 뭐 조지아주가 원래 40년 넘게 공화당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긴 것을 얘기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재선 준비를 벌써 뭐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이오아주에서 선거 요새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CNN, MSNBC, 그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요. 박수는 빼고 박수는 항상 공정하다고 얘기를 할 때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NN 부... 하죠. 대통령이 우선 상상할 수가 없다면서 정말로 CNN 카메라가 대통령이 CNN하고 조소할 때 정말 카메라가 나갔거든요. 네, MBC 텔레비전 할 때도 무... 합니다. 네, 믿을 수 있느냐고 좀 전에 이제 이 편집장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이 이기면 짧게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게 뭐 그 사람이 좋아서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 뭐 날씨 덕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설도 한 1시간 정도는 계속됐거든요.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휘파람 불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뭐 마녀사냥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박수를 많이 쳤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괜찮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기니까 윈, 윈, 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정말 그 민주당 진영이나 진보에서 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텔레비전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세와 같은 그런 그 투어장에서의 반응 말하는 것을 보면은 느껴지는데요. 사람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은 별로 이룬 것도 없습니다.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이뤄놓은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진보가 그 말하는 것 같은 잘난 척하면서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듯 하면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하면서 그런 그 태도를 굉장히 그 싫어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솔직하기라도 하고 언어도 우아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쓰는 그 언어를 쓰고 그런 것으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그 어떤 분께 들은 얘기인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이민법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추방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가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은 추방 어차피 해도 다시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뭐 하려고 추방하느냐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너무 이제 그 민주당이나 진보가 멀리 간다는 거죠. 특정 이슈에 있어서 아무리 그 이민 이슈라 할지라도 범법자니까 범법자를 추방하는 거에 대해서요. 뭐 두리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위긴 어긴 그런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커버를 해야지 된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그 중도적인 공화당이나 아니면 중도적인 진보조차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진보진영에서는 파악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태까지 그 보도해드린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어제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점은 지적을 안 해요. 팍스 언론 같은데 한 시간 조금 넘었어요. 그 연설을 보니까 그 연설 도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호응을 해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신나지 않겠어요. 원래 그렇게 솔직하고 신나는 사람이잖아요. 칭찬해 주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뭐 얻어갈 수 있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트럼프 대통령 말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스크립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신의 말을 막 삽입을 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할까 싫어할까가 잘 판단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I love all people. 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그러나 포지션에 있어서는 일할 사람을 뽑는 데는 나는 가난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그렇겠죠. 그게 말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does it make sens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너는 실패자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그 안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백악관의 경제자문이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CEO 출신의 게리콘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좋아하지만 내가 일하는 데는 가난한 당신은 쓰지 않겠어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잦아지면 엘리트들이 너희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아까림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 싫어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너는 가난해서 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너를 가난하기 때문에 하이어 하지 않겠어. 계속 이렇게 스크립에 없는 말을 하는 대통령의 행보가 이어진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그를 계속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이 졌잖아요. 물론 이슈 없이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만 흉보고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지리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금 유럽에서도 다 트럼프를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인도라든가 중국과 힘을 합쳐서 일을 하려고 하지 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고 또 가난한 사람 소수 힘없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골드만삭스 ceo였거든요. 후보도 사실은 민주당에 맞게 선택을 해야지 되겠죠. 공화당이면 또 오케이. 그런데 민주당인데 그 공화당을 이기겠다고 하면서 또 골드만삭스의 ceo를 내세운다든가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골드만삭스 ceo가 이제 돈을 버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선하게만 벌었다. 이러면 또 모르지만 어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해지펀드라든가 이런 큰 그 월스트리트의 회사라든가 물론 개개인은 다 좋을 수 있고 개개인은 다 선하게 어떤 회사에서든지 돈 벌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국가의 정책에 책임을 져야지 될 사람이라면 조금 그 포지셔닝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잘 짜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 스케줄을. 먼저 그 cbs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조건이 맞으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비이성적이라도 참고 또 참아서 하겠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와 그 뒤에 두 번째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전시 작전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가져야지 된다는 것 사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해서 환경문제 배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는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것을 한국 언론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로이터통신 자신은 미국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제 미국에 올 때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칭찬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미국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선제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오하이오주의 와이오밍에서 고등학교 오토 원비어가 나왔던 고등학교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래서 바깥에서 학교로 관이 옮겨질 때 그때의 모습 소리였습니다. 지금 오토 원비어의 죽음 그 이후에 미국에서 오늘 원래 청문회가 열리려고 했는데 관계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좀 미뤄졌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이 같은 자리에서 공동 마이크를 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일 거의 드뭅니다.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한 13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렉스틸 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마티스 이제 국방장관이 어제 워싱턴에서 만났잖아요. 중국 대표들을 만나서 안보라든가 경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사람들 북한에 가는 것에 대해서 금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제 하와이에서는 해안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 발사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존 폴 존스 구축함에서 했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요격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날아오는 것이요. 그래서 구축함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겨냥까지는 했는데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뭐 지금 자료 분석하고 있겠죠. 배에서 한 것은 올 들어서 두 번째라고 하던데요. 그리고는 지금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고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 실은 것이 북한에 대한 다음 단계는 어제 렉스틸러슨,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랑 중국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었던 중국의 무역상이나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 월스트리트저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베이징에 10군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와 개인을 조사해라 했고 중국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일단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시스템을 단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워싱턴에 있는 리서치 그룹 C4ADS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 제재, 중국을 통한 것이 북한의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을 하는 거죠. 전에도 이런 일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벤코 델타 에이시아를 이제 2005년도 9월 달에 제재하기로 했다가 북한의 돈 세탁을 돕는다고요. 2500만 달러를 동결해서 이 은행을 동결하니까 다른 은행들도 알아서 다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부시 행정부가 동결기금을 2년 뒤에 풀어줬잖아요. 북한과 대화한다고. 지금은 흐지부지 돼버렸지만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분명히 이제 탄도미사일 개발을 몇 년 안에는 미국에 다다르는 것을 할 테고 미국 옵션은 줄어들 것이며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은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네요. 선제공격은 마지막에 선택해야지 될 것이다. 얼마 전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제공격 비슷한 주장 했었는데요. 워싱턴포스트와 비슷한 시기예요. 오늘은 좀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선제공격은 김정은 정권이 국지전으로 또 핵무기로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야지 된다. 지금 일단 베이징에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북한 조위라고 기회를 줬는데 이제 미국과 동맹국의 모든 제재 이런 것들 어쨌든 중국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지만 된다. 뭐 이런 얘기요. 그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재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더 눈에 띄는 것은 데일리비스트에 요즘 칼럼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고든챙 씨라고 이제 예전에 CNN 같은 데서도 일했고 또 다른 여러 언론에서 중국 북한에 관해서 많이 일을 했죠. 칼럼 리스트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책도 쓴 사람이고 해서 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월 중순까지는 기다릴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시진핑과 4월 초에 만났을 때 100일 기한을 줬잖아요. 뭐 좀 해주세요.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동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듣기 좋은 말 많이 해줬고요. 그게 7월 16일이 기한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비어 학생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트럼프의 그 타임테이블이 지금 그 재촉될 수밖에 없다.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무슨 행동이냐. 좀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를 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제 제재도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뱅커브 차이나죠. 단동 인근에서 정규적으로 북한에 그 돈을 보내는 창구라는 그런 것. 그런데 팍스 뉴스 앵커가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런 말 했거든요. 군사적인 그 군사력을 써도 나는 놀라지 않겠다. 에릭 볼링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제 공격을 말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해야지 될 때다. 전쟁이 정말 다음 스텝일까 북한 전문가 고든 층씨는 perhaps so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북한이 계속 불안정하게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믿음을 갖고 뭔가를 협상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줄어들고 원비어 학생이 북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숨진 미국인인데 그의 죽음이 지금 플러스 김정은이 계속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국제사회에서도 평양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대로 두면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결정 선제 공격 군사력을 쓴다면 대단한 역사에 대한 분쟁의 시작 방화세 당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 고든 층씨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오기에 앞서서 앞으로도 저는 주말에도 한두 개 정도 더 인터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해야지 된다.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G20 정상회담에서라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사드베치 때문에 한국 회사에 보복하는 것 없애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중국 당신들이 부당해하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또 하나는 cbs 때와는 많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때는 대화를 너무 강조를 했지만 아무리 이성적이고 매드맨이라 할지라도 매드맨은 물론 앵커가 쓴 단어이긴 합니다마는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계속하면은 아주 아주 강한 제재를 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지 된다.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잘못된 길로 그게 잘못된 길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강하게 벌줘야지 된다. 이게 미국 로이터통신과 한 얘기입니다. 인권법 전문 변호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북한에 대한 말 중에서 가장 강한 경고다. 로이터통신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긴 해도 분명한 결과가 없다는 거. 뭐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러에서 한 것이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 부분 또 한국과 미국의 그 사드 배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이 강조를 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발사대에 한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다섯기는 내년에 2018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4월 말에 두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네기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역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놀랐다고 충격적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대통령에게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이 정치 군사 문화 교류로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우정에 두 나라 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롯데라든가 이런 그 기업에 대한 압박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밖에도 가능하면 시진핑 뿐만이 아니라 아베 신조 블라디미르 푸틴 등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그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것도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위안부 합의안 같은 것 했으면서도 또 이제 두 정상이 그 만나는 것은 아베 신조는 만나자 이슈는 따로따로 하자 하는데도 굉장히 안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일본이 북한 이슈를 푸는데도 중요한 파트너다. 그렇지만 전쟁 그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독도 문제라든가 군사력을 확장하는 거 이것은 과거 역사가 반복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로서는 보여주는 입장은 반대가 아닌가 행동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발전도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뭐 위안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탑 외교 정책으로 채택해 줘서 감사한다는 그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날 날이요. 잠시 뒤에는 어떤 이슈를 먼저 전해드릴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백악관이 왜 그리스 역사를 읽고 있을까요? 이 내용부터 할까요?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외교관계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 마이클 클라울리 씨가 백악관이 왜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에 대해서 강연도 듣고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인데 뭐 아메리카 포스트 그리고 우리는 뭐 이상이나 꿈이라든가 도덕 윤리 같이 오바마 시대에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리추구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은 그렇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보통 이제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트랩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대국들이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지지 못하고 전쟁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막 떠오르는 아테네와 또 이미 다 떠올랐던 스파르타가 전쟁을 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잖아요. 그 원인을 외교적으로 하지 못해서 전쟁이 났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백악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연구를 한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백악관은 아이빌리그 지식인 집합소는 아닙니다. 이제 전문가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달 하버드의 학자가 백악관에 가서 특별한 미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 그레암 앨리슨 씨라고 외교정책 사색과 핑커 이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레이건과 크링텐 시절에 이제 많이 이제 조언을 했었던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 사람들에게 브리핑을 했답니다. 거의 뭐 2500년 전 그 정도 전에 일어났던 그 전쟁이잖아요. 물론 이 마이클 크라울리 씨가 책 읽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글쎄 좀 교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제는 미국과 라이벌 중국이었다고 하면서 그리스 학자들을 여러 가지 두 나라가 왜 충돌을 했는가 미국과 중국이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지 않으면 두 나라가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와 그때의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비슷하다는 거죠. 당연히 떠오르는 아테네가 중국이고 이미 떠오르는 스파르타가 미국이고 비유를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보다도 500년도 더 전에 태어난 그 아테네 역사가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투키디데스를 사람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현실주의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정말로 이득에 따른 실용주의잖아요. 이상은 쬐끔 뽑기도 같이 윤리 일단 실용부터 챙기고 이해부터 챙기고 해서 이제 리얼폴리틱의 창시자다 현실정치의 창시자다라고도 투키디데스를 부르고 있는데 트럼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에서는 강한 그룹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고 약한 그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는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상주의와 유엔총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매스터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바로 이 투키디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도 가끔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지금 뭐 이럴 때다. 그리고 미국이 이익을 앞세워야지 된다. 뭐 등등이요. 그런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좀 외교를 중심으로 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드물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너는 스파르타를 너무 좋아해서 한때 컴퓨터 패스월드를 스파르타라고 했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다 이제 맥매스터나 제임스 마티스나 국방에 관한 사람이지만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어서 줄줄줄줄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 다 외우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제임스 마티스나 맥매스터가 공개적으로도 이 투키디데스를 언급을 하면서 그때 2500년 전과 같은 이유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우주의 힘이라는 게 항상 두려움 명예 이익 같은 것이 이기는 것이지 뭘 또 뭐 균형을 맞추고 좋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강하게 해서 우리 외교가 강함을 유지하는 게 그 강함을 유지 그 군대가 일단 무기가 있어야지 강해야 외교적인 힘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상당히 맞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외교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가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거죠. 항상 공화당 쪽이 장악을 하면 강하고 민주당 쪽이 장악을 하면 좀 약하다기보다 온건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특히 트럼프 지금 행정부는 이렇게 어떤 힘 전쟁의 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적인 그 재앙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 백악관에서 그램 엘리슨도 그런저런 그 얘기들도 했고 중국 전문가들이 그의 이론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북한을 중국이 얼만큼 도울 수 있을지 미국의 뜻대로 얼만큼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도 해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과연 과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는 투기 디데스 함정에 빠지는가 이런 일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충돌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그렇다는 거죠. 긴장의 가능성이 막 높아졌을 때 사람들이 자각을 하죠. 이거 디제스터야.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지? 하면서 그게 평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달라스 모닝뉴스 보니까 그 인포세이즈라고 인도에 있는 정보 테크놀로지 컨설팅 회사인데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테크놀로지 서비스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만도 한 20만 명 직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다니는 텍사스에 어딘가요?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이에요? P자로 시작되는 지역이던데 백인 직원이 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직원들에게만 특혜를 준다. 봉급도 많이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우리 백인이나 흑인 스태프는 안 해주고 해서 지금 여러 명과 함께 합동 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답니다. 직장 컴퓨터를 개인용으로 썼다는 건데 그것도 몇 년 전에 썼다는 것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당한 뒤에 지금 2017년인데 합동 소송을 한 겁니다. 인도계와 사우스 아시아 사람이 아니면 플라노 라는 곳이군요. 텍사스 우리 인종차별입니다. 백인이 미국 땅에서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퍼모티브 액션으로 그런데 이제는 일반 직장에게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나이가 평균 나이가 2000년도에 미국 사람 35세에서 2016, 38세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를 포함을 해서 아시안과 백인이 아닌 히스패닉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또 백인은 줄어들고 있고요. 또 다국적 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백인이 백인 나라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소송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